둘러싸 몸싸움 중인 경찰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까치산 지구대 분홍색 옷을 입은 여성 A씨가 지구대로 다급히 들어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오른손에 들고 있는 무언가를 목에 대고 있습니다. A씨의 이상행동으로 긴장감이 가득해진 지구대 바로 A씨가 목에 대고 있던 흉기 때문이었습니다.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경고하는 경찰 방검 복장을 착용하고 침착하게 다가가는데요. A씨의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대화를 시도하는 경찰들 다행히 A씨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업주와의 갈등으로 인한 억울함을 경찰들에게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흉기는 내려놓지 않았는데요. 긴박한 상황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는지 서서히 거리를 좁혀오는 두 명의 경찰 눈치를 슬슬 보더니 바로 그때 빠르게 몸을 던져 흉기를 빼앗는 경찰 경찰들이 둘러싸아 제압 후 흉기를 뺏을 수 있었습니다. 수갑까지 차게 된 A씨 A씨는 결국 경범죄처벌법 관공서 주치소란으로 검거되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어도 흉기는 빼고 대화로 합시다.